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 전원을 차량 내부와 외부로 공급하는 V2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V2L을 실외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커넥터의 콘센트 덮개를 열고 전자제품을 연결한 뒤 커넥터를 차량 충전구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커넥터 스위치를 누르면 사용 표시등이 켜지고 전원 공급이 시작되면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종료하려면 역순으로 커넥터를 분리하면 됩니다. V2L은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뉴에 EV 설정에서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하고 계기판에 유틸리티 모드 표시등이 켜지면 실내 V2L 사용이 준비된 것입니다. 실내 V2L 콘센트는 후석 시트 하단에 있고 전자제품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V2L을 사용하려면 먼저 외부에서 V2L 커넥터를 충전구에 연결하고 그런 다음 실내 V2L을 연결하는 순서로 사용하세요. V2L 기능은 배터리 방전 제한량을 설정하여 전기 사용량이 방전 제한량에 도달하면 전원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고전압 배터리의 방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Creight Creight Cleight